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걸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여기서 딱 끝내도 됩니다만 제가 약간의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우리는 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GUI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현실에서 저렇게 생긴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어떤 일이 실행되는 거 저런 것들이 말하자면 현실에서의 GUI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GUI의 장점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동작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너무나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의 단점은 말을 배워야 돼요 단어도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에 번번이 실패하지 않아요? 자, 바로 이것이 GUI의 장점, 커맨드 라인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단점이 있음에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쉽게 생각해봐도 왼쪽에 있는 곰이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강아지가 10분 동안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말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구현한다고 하면 버튼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버튼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풍부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언어에 어마어마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언어와 닮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수업 서서히 마무리할 겁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점 하나가 기능 하나라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면 파일을 지운다, 파일을 이동한다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것, 저것, 이것, 저것을 실행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요 그 일들이 그냥 무질수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작업이면 점차 그 일을 하기 싫어져요 왜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자꾸만 실수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이거 기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바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주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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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